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입니다. 오늘 존경성 학생이 저렇게 금지 표시될 때는 툴바이던가 어떻게 하나요? 밑에 설명해 줬는데 잘 모르더라구요. 한 번씩 갖다 대면 이렇게 X 표시되면서 이동이 안되죠. 이것뿐만 아니라 컨트롤 1번 눌러서 나온 이런 특성장으로도 이동이 안될 때가 있어요. 이거는 툴바에서 마우스 솔드 누르신 다음에 위치 잠금이 있죠.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고정이 되요. 한 번씩 세팅 다 해놓고 저같은 경우에는 묶아놓거든요. 근데 왜냐면 클릭하다가 얘가 막 이동될 때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아놔요. 저는 묶아놓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떼고 싶은 경우는 다 체크를 푸세요. 이거를 다 체크를 하구요. 다 체크를 푸시는게 좋아요. 다 풀면 이제 떼지죠. 떼지고 이동이 되죠 여러분. 이런식으로 이동이 될겁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떼 볼까요 한개. 떼지죠. 이렇게 해서 이동이 돼요. 저같은 경우에는 구동 윈도우는, 구동 윈도우 이거 아닌가. 고정목대 부분은 얘는 못 깔아요. 왜냐면 얘는 클릭 클릭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딸리나갈 때가 있거든. 그렇죠. 저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못 깔고 나머지는 다 풀고 써요. 얘네들은 뭐 푸는게 더 편하니까. 아시겠죠.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. 우측 하단에 보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수랑 구독 버튼이 있으니깐 구독들 눌러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카페나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.